요즘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가을 정취가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선선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5mm 내외로 비가 요란하게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대기 하층에는 따뜻한 공기가 쌓여 있는데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부딪혀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농작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밤사이에 북부와 서부 산지에는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 성판악 11도, 동부 14도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 17도, 서부 지역 1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24도, 서부 23도, 산간지역 성판악은 19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섬지역도 어제와 비슷하게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에는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잔잔하게 일텐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4미터까지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그친 뒤에는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고요. 중산간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